비즈 투데이입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글로벌 기업 행사인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 2023 아시아태평양 컨벤션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대형 기업회의로 호주와 필리핀 등 16개 국가에서 온 만여 명의 유산화 직원들이 참가합니다. 킨텍스 등 3개 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행사를 한국으로 유치한 관광공사는 컨벤션 현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감소한 711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과 예상치인 천억 원대 초반보다 낮은 실적 충격을 기록한 것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작년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5% 늘어난 1조 7,403억 원, 영업이익률은 4.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워치 운영 체제인 원유아이 파이브 워치를 공개하고 주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원유아이 워치는 향산된 수면 관리와 피트니스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홈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르면 119 등 긴급 번호로 연결되는 등 안전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원유아이 파이브 워치 운영 체제를 통해 갤럭시 워치 사용자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어제 최근 새 단장 후 문을 연 이마트 연수점을 찾아 현장 경영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수점은 매장을 이색 볼거리로 채우고 다양한 임차 매장을 유치해 즐길 거리를 크게 늘린 몰타입의 미래형 이마트의 표본 매장입니다. 정 부회장은 매장을 둘러본 뒤 오프라인의 미래는 고객에 대한 집중과 연구를 통한 공간 혁신에 있다며 고객 경험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이 이마트를 찾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asseitalix에서 생산기 전문이 이나 심층으로 고객이 이마트에fy This is of a way that is from the free 아 just send out 딴llen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